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또 준비를 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굉장히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미밤입니다 아미밤 그래서 제가 아미밤을 빅히트샵에서 원래 아미밤이 정품인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품절된 상태였었는데 입고가 얼마전에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미밤을 한번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체크 우와 진짜 깔끔하다 디자인이 되게 잘 나온다 디자인이 굉장히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진짜 깔끔한데 여기 보면은 비티에스 오피셜 라이트스틱 버전 3라고 되어있네요 카메라가 좌우 반전되어 있어서 죄송해요 내가 이 태가 좀 이쁘게 나와서 이 반전을 좋아해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이쁘다 안에 뭐가 들어있네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구나 이게 뭐에요? 구슬 같은게 들어있고 BTS라고 써있고 무슨 조작 버튼이 옆에 있고 이거 뭐 불빛 바꾸거나 그런거 같은데 지금 건전지나 이런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여서 하... 건전지가 3개나 들어가네 AAA인거 같아요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구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게 또 들어있네요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ㅎㅎ 애들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네 내 포토카드가 남준이랑 또 누구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번째 남준이 그 다음에 윤기영 슈가 그 다음에 애들 다 7명이 들어있구나 석친이형 그 다음에 우리 호석이 그 다음에 지민이 치민이 그 다음에 우리 태영이 사진이 다 다른게 들어있나 근데 이게 사진이 다 다른게 들어있나 다음은 우리 정우기 이렇게 좀 7장이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QR코드 들어가면 뭔가 있나봐요 뭔진 모르겠어 근데 오 이거 오 이거 7장 카드 괜찮은데? 이게 되게 카드가 되게 세련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카드 들어 본 것 같아 되게 좋아 일곱차 근데 아마 같은 사진이 다 들어있진 않을 것 같고 조금씩 다른 사진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구매하시는 분마다 이런 포토카드가 똑같은 것만 안 들어있고 각자 다른 카드들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있냐면 보관하는 스트랩도 있다 여기다 이따가 쓰라고 하는 스트랩이랑 그 다음에 보관용 백 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일단은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배터리를 사와야돼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터리 3개 구하러 가야겠어 사왔어 금방 뜯어서 넣어봅시다 어 되게 현란할 것 같아 엄마 오 기대된다 블루투스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쁘다 이쁘다 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한번 보자 전원 설정 슬라이드 버튼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버튼 위로 하면 공연 모드로 올리면 점등이 됩니다 아 올리면 공연장에서 무선 연출이 됩니다 오오 가운데로 놓으면 소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놓으면 블루투스 모드로 설정이 됩니다 무선 연출 시 등록 시 사용 우와 신기하다 그 공연장에서 공연하시는 팀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통소를 해서 음원봉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조명으로 써도 되겠는데 하얀데 되게 예뻐요 이거랑 한번 누르니까 깜빡깜빡거려 더 빨라지고 한번 더 누르는게 이게 힘들면 안에 이게 공이 움직여서 소리가 나네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또 화면 켜졌다 꺼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로고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 크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그건가 봐네 그럼 그 블루투스 신호를 받는 그런 신호장치인가봐 이게 마음에 드네요 아 나도 애들 콘서트 티켓 얻고 싶다 티케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 번은 못 가봤네 요즘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사진 하나만 찍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근데 근데 이거 이렇게 흔들어 응원할 맛은 진짜 나겠다 마음에 듭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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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